네, 벌써 70만 원 되죠? 내 나이 어머니 오면 깜짝반절 날아본데 인생에 처음 맛을 가보고 살아온 지금 내 나이가 제일 좋더라 알기만 봐 나는 세월 모르고 살아왔는데 내 나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황금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황금지 내 나이 어머니 오면 깜짝반절 날아본데 인생에 처음 맛을 가보고 살아온 지금 내 나이가 제일 좋더라 아무런 세월 막을 수 없고 시름에 잡을 수 없어 내 나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황금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황금지 알기만 봐 나는 세월 모르고 살아왔는데 내 나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황금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황금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황금지 내가 최근에 내 나이 언제 계속 tales 내 나이 언제까지 황금지 내 나이 언제까지 황금지 내 나이 언제까지 흩어진 내 나이 언제까지 황금지 감사합니다.